스카이 림 이어서 갑니다 스카이 림 가죠 아 나 마블 하려니까 너무 못하겠어 마블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부 시간에는 메일을 좀 진행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걸 해야되지 않을까요 암살자 캐스트라던가 암살자 캐스트가 필요할 것 같다 자 빨리 가서 암살자의 일을 하도록 하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단검이 12배였나 바닐라가 10점 왔다갔다 하니까 비슷하게 나가네 여기서 이제 2배가 떠야지 장검으로 2배를 띄워야지 극딜이 되는건데 장검 필요합니다 강력한 단검 사실 단검을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아 둥기를 해도 충분히 더 센 것 같아 지금은 둥기가 더 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소리가 안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거고 뭐 되게 룩이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내게 기회를 줘 아벤티더 예스 야 은신 높은것 봐라 나왔다 검은고양이가 왔다 네로잖아 네로 원장님이 잔인한 여자니까 해체 주세요 좋아 친절한 그렐로드 접두사 좀 봐라 리프트는 있었죠 리프트로 가겠습니다 말을 타고요 뭐뭐 하라 그랬지 나한테 좀 확인을 해둘 걸 그랬네 어차피 오늘은 암살자 하고 할거 다 할거기 때문에 진행을 좀 많이 밟아둘 거기 때문에 오우 오우 일단 그렐로드 따지면은 화수를 올려주죠? 얘는 따져도 안 통할 것 같은 생긴게 너무 악당처럼 생겼어 가자 어두운데 어떻게 잘 가게 된다 야간시야 있으니까 야간시야 써가면서 뚫어야겠다 촛불은 적당히 쓰고 소환지팡이 얻을 것도 없네 굳이 안해도 되지만 기분상 캬 멋있구만 소환지팡이 얻으면 돼지와 아이들 갖고싶은게 많다 어딨나 활성화도 안시켜놓은 것 봐라? 캔드러스 여관에 자면 될라나 그냥? 집도 필요한데 암살자의 거처가 필요하지 너무 오픈된 데 말고 구석에다가 양살자의 거처 냥냥 개 쓸모없는 곳이거든요 솔직히 말해 그냥 집에 있던 그릇이지 말이 되자 100원짜리 그릇이지 참 다른 그릇보다 20배 비싸긴 하지 인정한다 가자고 고 예스! 어느 방이었지? 나 기억 안나는데 맨날 캐스트 맘만 물려서 좀 멀리서 잘 멀리서 잘 걸 그랬어 음 떨어져서 캔드러스에서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다른 여관 가서 잘 걸 그 집에 있던 어디 있던 납치해 가기 때문에 알아듣네 이제 내 거 아님 하루만 더 빌려줘 야 하루 지났는데 납치해 갈래 이제 나 좀 상놈의 거 상놈의 거 상놈의 거 온 김에 하나 대체 왜 자물쇠 안 올라가냐 자물쇠 막아놓은 기억이 없는데 버그 걸린 건가 자물쇠가 올라가질 않아 아니 패치가 된 건가 재물쇠가 이제 따거나 깨지면 올라갔었는데 감시대에서 자야지 여기 있는데 설마 안 데려가겠어 그치 폭 잤죠?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일로와서 잡아갔을까 계속 나 보고 있었나봐 나이트 마다가 알려줬나? 나이트 마다가 아직 안왔잖아 나이트 마다 우리 저 고양이가 하나 있었구만 두건 꼈는데 귀 나왔어 귀는 귀 모양 나와 귀엽네 나는 귀가 말랑말랑한가봐 쓰니까 귀가 싹 가려지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다 나이트 마다 나이트 마다 나이트 마다 나이트 마다 좋아 좋아 어디 여기 식인 물고기 써 안 됐었나? 이동하죠 너무 귀찮게 만들어 놨어 저기 저기 이동 안 된다는 건 좀 오바야 결국 마르카스 빼고 다 가게 됐네 너무 금방금방 성장해 버려서 약간 재미를 볼 수 있는 단계를 넘은 것 같은데 내가 좋게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지 뭐 팔크리스 결국 모든 마차를 타면서 마차발로 이동을 하네요 마차가 짱이야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침에는 그렇게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시네요 아 개 찾게 하지마 고양이한테 개를 찾게 해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개종족은 없는 거야 늑대인간 때문인가 늑대인간이 늑대로 변하면은 아 개종족이 늑대로 아 아 그런 걸로 진짜 암살자이기 때문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살 게스트 초고는 쓰고 싶지 않고 아 견갑 올려줬지 얘가 견갑이랑 한 손 은신 다 있었나 생명의 음악은 생명의 음악은 생명의 음악은 왜 왜 왜 저 자성분도 왜 있는 거냐 대체 차 들어오는 거 막지도 못하면서 할아버지 때문이야 진짜 벗거든 아 마지막 그럼 이것은 보면 음 이제 아 마지막 마지막 도움 도움 어 야 축표 있다 축표 필요 없지 않을까? 축표 쓰면 좀 노잼일 것 같은데 견갑 방원구다 비켜 견갑을 원 찍어야겠지 데미지가 약간 필요하긴 한데 어차피 암살자 세트 받을 거고 야 여 오세요 스태미너 골고루 찍습니다 스태미너 위주 찍어야겠지 슬슬? 스태미너가 좋아 호흐호흐요 으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 коп 스태nad iese 화낭도 찍을 만큼 찍었고 섭 견갑에서 이제 약간 봐야 될 거 같네요 활용도 찍을만큼 찍었고 견갑에서 이제 약간 봐야 될 것 같네요 모기 떼, 상록수, 주도권 에리안 감각 투구 제외로 가고 숙달이 아직 안되네 3위 부족하네 투구를 안 쓸 거니까 이거 투구 안 써도 되는 건 되게 편하다 장비 준거죠? 암살자 두건만 빼고 끼는 걸로 이제 독저왕과 암습 소리 없이 움직임 야아 추하다 가자 좀 추하구만 독저왕이랑 소리 없이 움직임만 있어도 좋지 소 먹재지 안 써도 되는 건가? 빼버리자 그냥 소 먹재 빼고 광분 쓰자 4번에 아냐아냐 이거 솔직히 변화 써야지 이제 안 보이는데 내가 내가 분명 넣었을 텐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6번 가자 강력한 암살자 베이틸드 딱 은신하고 환영만 없으면은 현상금 안 올라가나? 해본 적 없어서 모르겠네 전에 해봤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나 1번 1번 어차피 내가 뭐 걸릴준 없으니까 써보자 궁금하다 광분하게 해 자 그 집에 들어가 있냐 설마? 에이 이거 아하하 오호 이제 기어 나오다니 말이야 아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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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어후 어우 야 집에 가기 전에 맞춰야 돼 나요? 왜 나죠? 아니에요 제거해버려 누가 쏘는 거냐 오메 어 좋구요? 어 괜찮은데 이거 나름 재미지네 아마 지금 상한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광분이 지금 47이나 돼 엔간한 건 다 들어간다는 거네 거인도 들어가고 당연히 그 다음은 저 녀석 목걸이도 안 돌려줬지만 됐어 어차피 죽으면 만나게 될 텐데 뭔 상관이야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어우 야 좋은데 반응도 안 떴고 암살자로 암살 캐스트 하는 거 처음이다 맨날 전사로 달려가 때려 죽이고 막 편법으로 죽였는데 제대로 암살하는 거 처음이네 거의 거의 처음 아닌가 삼신기 해가지고 너무 다 높아가지고 은신까지 올라가 버리느냐 그런 경우가 있었긴 했는데 아 아스트한테 말을 걸고 쟤 끝나야지 활성화될텐데 아 불편해 망토 마음에 들어 어울려 그만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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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만말해 성역의 전통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는 나이트 마더가 안된대? 내가 왕이다 이거죠 그만말해 오 그만말해 대장하려면 이름은 알 AWeman 조용하다 너도 나.. 넌.. 저녁으로 할 수 있겠어 여기가 너의 돈 나피 뭐.. 나쁘지 않구만 받아주겠네 8400원 나쁘지 않구만 50레벨 넘어가도 이제 뭐 4000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다섯 개 다 배우겠네 좋아좋아 견갑을 먼저 올려주는게 날라나? 한손이 당검이라 빨리 오를라나? 당검이어도 암살로 죽이면은 암살로 죽여도 한손이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겠네 왜냐면 이제 방패로 막으면은 방어는 올라가는데 중갑이 안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속는덕 안올라가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은신이 올라가는 대신에 안올라가는거 아냐? 어 뭐야 안죽인놈있어 하나? 아 맞다 쟤 여기 남아있었지 딸기 먹자 딸기 그렇지 어디있나 결국 마르카스 가게 하는구만 자식들 말이야 서론이니? 아 혼나요? 어 딴 데 보세요 혼나요? 어디서 덤벼? 아 아직 초급이지 아 혐의야 초급을 쓰다니 아하 초급을 쓰.. 암살자를 하고 초급을 쓰네 네 약간 위험했다 살짝 살짝 싸웠으면 졌겠는데 좋지 않아 아하 오우야 올라가 빠바바밤 빰빰빰밤 고객님 잘 가시고요 마르카스 마르카스 다 깨고 한번 해야 겠다 언거롭네 낮을 또 보러 가고 싶지않고 야 단골이야 단골 모든 동네를 다 갔어 아 저 내일 병원가서 휴방입니다 여러분 아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 구독 누르는 사람들만 보고 있잖아요 유입 없죠 스카이디임 다 압니다 스카이디임에서 유입을 본 적이 없어요 다크브라더 두에서 왔다 아무벨도 하지 않는다 처리하겠다 듣고 있다 좋아 스카이디임은 빨리 뭐가 나와줘야지 중간 과정이 하나 돼있어야지 좀 지금은 좀 스카이디임 그 시기 하죠 VR도 그렇게 흥한거 같지도 않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해도 되냐? 어우야 야 바로 걸려버리면 어떡하냐?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단골으로만 암살할거라 이말이지 오 야야 잠깐만 너 그렇게 반응 좋냐?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 어우야 세상에 맙소사 말도 안 돼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너희가 날 도와주는 것이야 그렇지 적재적소 좋구요 그만 싸우도 됩니다 여러분 그만 싸우도 된다구요 아 야 나는 왜 경비병 진정해 경비병 경비병 미쳤어? 왜 이렇게 천란하게 싸우냐 이제 그만해 내가 광복 걸긴 했는데 그만해 어휴 세상에 반응 좋다 야 반응 좋다 야 반응 좋다 야 제대로 안 쏘나 만화가 아깝지 않은가 만화가 아깝지 않은가 벌써 다 써버렸단 말인가 어우 야 야야야 진정해 진정해 자식 말이야 이리와 자식 말이야 이리와 뒤로 돌아 잘 가시게나 잘 가시게나 아하 튕김 아 전에도 이거 튕겼었지 아하 야 이거 약간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이거 처음으로 광신도 도움된 것 같다 흐흐흫 근데 약간 이제 싸움 구경하는 맛이 있겠다 이거 그냥 여기서 싸워도 되지 않아? 아 야 잘못했다 야 가라 그냥 그렇지 그걸 날 노린단 말이야 어디 갔냐 발가 싸우세요 뭐야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 야 힘내 강신도 힘내 아 강신도야 아 뭐하니 저거 하늘 못 이기냐 한심하다 한심해 빠지세요 너도 죽어요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 오 야야야 잠깐만 쟤가 본 거야? 말도 안 돼 아 야 진짜 이거 너무 혐인데 여기도 되게 귀찮게 만들었어 보여줘 보여줘 아 멀다 멀어 저기 찍어놓은 이유가 있구만 주퐁이 얘는 단검 두개 드는 근데 확실히 위험하긴 하겠다 단검 하나로 기습하는 거면 두개로 기습하는 게 위험하긴 하겠네 양쪽 찔러버리면은 다 아프겠네 두 배로 찔리니까 단검 두개 드는 이유가 있구만 빨리 가도록 하죠 아 이 세트를 아마 오늘 이 회차 끝날 때까지 계속 있게 되지 않을까 어딨니 어딨니 오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발견했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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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죠 얘는 안 보면 멈추더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잠깐만 너무 보호색인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딱 서 얘들아 어디서 말이야 이거 차용자 소리 없애기 안 해도 되는 게 좋긴 하다 소음 억제가 필요가 없네 굳이 투명화까지 안 써도 어느 정도 쓰겠는데 이 정도면 야 뭐 했다고 그거를 사치구레 못 쏘냐 아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빨리 마법을 사야겠다 회복 마법을 아 빠른 치유 정도는 써줘야지 그래도 적어도 아무리 마나가 아까워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올라가는 템포 좀 보소 일로 건너가지 말고 저번은 절로 갔으니까 이번 일로 가자 반대 방향으로 괜히 돌았네 일로 전에 간대로 돌고 그랬나 뭔가 이상하게 스카이디맘은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 같애 자꾸 기억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많이 해서 그런가 옆으로 떨어져서 하나만 딱 암살하고 이 소리는 저런 후회할텐데 딜 좀 보소 야 말도 안 돼 진짜 800이라고? 아 이거 일반 라인 돌지 맞다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이리로 가자고 일로 내려가려면은 좀 오래걸리는데 타야돼서 건너편인 거 아니야 맵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어 더 짜증나는 갈 수 있는데 안 가질 때 일로 가자 그냥 괜히 돌았네 괜히 돌았네 다 죽이자 역시 투명 쓰는 것보다 은신 높은게는 좋다 야 어디 있나 메누스도 근처네 미궁이랑 미궁이랑 아 그쪽이 아닌가 여기가 왠지 너무 좋다 이번엔 암살자답게 딱 한 명만 죽이고 올까 문 들어가면은 나 풀리잖아 지나가도 반응 안 하겠지? 아 왜 칼질하고 그래 여기 있다 이거 막대기 받아라 막대기 받아 잘 잔다 잘 잔다 야 아 왜 전문가야 또 이씨 바로 앞에서도 반응 못 할 것 같은데 여깄는데 아 허접하네 게임 이거 는신도 안 했는데 어디 맛좀 볼까 우리? 궁금한게 있는데 너희끼리 안 싸우니? 아 어이구 듀퐁이 이긴 녀석은 특별히 내가 마무리 해주겠어 오 야야 왜그래 왜그래 그렇지 듀퐁이 어떡하냐 파망 몇이더라? 아 오 피해? 극혐 어디 돌아갈까? 나 너무너무 너무 자신있게 갈뻔했다 빛하고 투명하니 아 이거 암살자가 걷는 길 살려둘 수가 없지 어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오쭈 제법인데 오쭈 제법이야 엄덩이 되세요 엄덩이 되세요 어디가세요 해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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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때려와도 되겠는데 만화 뺏기 그런거 해도 괜찮겠다 너무 짧다야 날 노리기에는 충분한 길이구나 돌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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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으면 와서 동료들이 와서 찔러 죽이지 않을까 보통 은신도 올려야되니까 죽이겠습니다 그냥 가는 길에 아하 그만잠마 어 잘돼야 지금 동료 다 죽었는데 그니까 눈치가 없어요 두 번 치는게 더 많이 오르겠다 두 배로 오르겠네 너 반응 좋다 야 오 야 제법인데 왜 오 쭈 제법이야 이리와봐 너 그냥 죽이자 뭐였어 1레벨 주제에 덤벼 너무 스무스와 있겠는데 스테미너 스테미너를 많이 찍어서 야 딜을 좀 올리겠습니다 언제 암살 당했냐 아 윌이 어딨어 난 여기 암살 당한것도 모르고 있었다 까먹고 있었어 저쪽이라 이말이지 저쪽이라 이말이지 어 저렇게 귀찮게 하는구만 여기 맞니? 맞지?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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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료소가 있어? 어 나 치료소에 mpc 들어가 있는거 처음봐 리얼 할머니 밖에 없었는데 항상 아 아 뮤이디의 반지 보스 나 제거 나 제거한테 돈도 받고 훈련도 받고 좋은게 좋은거지 아 내일 병원가는 긴장되네 압이 높으니까 아 병원비 깨질게 긴장돼 아 아 솔직히 그 검사는 제대로 발견하는것도 없으면서 하는것도 없으면 돈 너무 많이 받아먹어 검사에 쓸 돈이면은 진짜 런던 여행을 한번 갔다 오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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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건강 안좋으면 취직도 안된다면서요 참 이거 애들이란다 맞지 어 대학 졸업하고 초보자시다 이거지 해삼 참 갑갑해 나 저기 얼굴이 안보이거든요 아주머니 숙인상도 들어왔어 비타민 t나 먹자 내일은 뭐 오르짖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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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병원 갔다 오는거 그쪽 국내에서 맛있는거 있는데 찾아보고 먹고 와야겠다 물 밴 보고싶은데 물 밴 보고싶은데 물 밴 보고싶은데 같이 가는 사람이 보았대 이미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뭐지 앤 앤트맨과 와스프 병원 갔을때 보고왔고 병원을 가는데 영어를 먹고와 너무 멀어서 병원 자체는 뭐 일찍 가니까 병원 자체는 뭐 일찍 가니까 일찍도 아니야 무슨 거의 뭐 여러 여러 뭐여지 피 뽑고 완전 와서 피 뽑는거 생각하면 근데 가는데 오래 걸려서 일찍 나가니까 영어 한번 보면은 시간이 다가버리네 영어 한번 보면은 시간이 다가버리네 아 혹시 시간 되면 저녁방송을 기통 가겠습니다 혹시 되면은 거리가 거리라서 안될거 같긴 한데 제일 가까운 cgv가 의정부야 연천 살면은 말도 안돼 진짜 동두천 그거 언제 생기는거야 영어는 cgv가 왔다지 재밌는 영화 좀 개봉 안하나 아 솔직히 나 영어라고 해도 영화 가서 보는것도 다 그 DC 아니면 마블이야 전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펀저링도 cgv 나왔다 그러는데 컨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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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말고도 약간 이제 인형 뭐였지 차키 말고 에나벨 에나벨 에나벨도 막 이어진다 그러고 그러던데 무슨 수녀 나오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 컨저링 2에 나왔던 수녀가 그 과거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서로 있다고 그러고 재밌어 보이는거 많은데 어떻게 그게 좀 애매하네 나는 선택받은 자다 꿇어라 애속이 응 나 가도뎸 나 털이 까매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야 너 털이 까매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야 너는 온종 눈이 약간 맛이 갔어 애가 시끄럽다 내가 리스너다 라는 내용을 드럽게 오래 떠들고 있죠 난 괜찮소 지금까지는 내가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닥치고 있었지만 이제 대화를 하겠다 고양이 어로 이제 다들 고양이 어를 해야 될 거야 내가 리스너니까 내가 이제 나이트마더의 말을 해석하면은 고양이 언어로 나이트마더의 말을 하고 얘네 고양이 어를 해석해서 명령을 받는거지 나지어 다 보는거 아냐 이러다가 다크 브라더우드 퀘스트 주세요 화났어? 턱 내밀지마 도로 집어넣는 수가 있어 크펠기 헌을 죽이기 뭔가 하나 아 러벅도 있지 그치 어디보자 입양을 고려해보세요 영준님이 보낸 편지 엘트리스의 노트 박물관 안내 책자 필요 없는거 버려주고요 필요한거 남겨둡니다 볼까? 어때 견갑 야 이거지 진정한 암살자에 다가가고 있어 점점 은신기술을 막 200, 300 찍으면은 정면에서 사라지겠는데 이러다가? 턱 막 문앞에서? 임신은 제안이 필요한가? 쓰러ó 으ии 마가버기지마 pouco에서 도적 따위가 암살자한테 말이야 나 왜 고원으로 가고 있냐 정신 안 차려? 얘네는 바로 옆인데 지들이 잡으면 되지 나한테 잡고 그래 뭣도 쳐먹어가지고 이러분 니들이 하란 말이야 시켜먹지 말고 진짜 필요 없네 나 투명함만 있으면 되네 이거 투명함 쓰고 걸어가도 약간 이제 환영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투명함 썼다는 거를 이제 내가 썼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거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개수당으로 화살 해줘야지 싸게 해서 사용하는 거랑 별개로 다행히 관계를 보았지 내일 이후에 이제 디비니티와 으흐우 아 근데 그 병원 가려면 좀 꾸미고 와야겠네 개 같은 거 왕쵸 병원은 사람 무시하더라 개새끼들 연천설이면 무시당이에요 여러분 옴마 불만있어 1040원 제거 고맙다 내가 가져가겠다 미들 왜 너는 좋은거 입고 안에는 저런거 입냐 어우 치킨 어우 치킨 아 이게 다냐? 자식들 말이야 근데 흡혈기는 피냄새나서 어떻게 자냐 잘때 비려서 냄새 존나 심할거 같은데 잘때 막 피냄새나가지고 입 벌리고 못자는거 아니야? 비린내 나서 피비린내 뭐 흡혈기 흡혈하면 피가 피냄새나 사라지는거 아닐거 아니야 이빨에 구멍같은게 뚫려있어서 이빨을 대고 쪽발면 쪽하고 쪼록 빨리나? 그러면은 괜찮지 그럼 인정인데 그럴리가 있나 야 혹시 미친놈 있을까봐 안에다 망치는 없는거 봐라 강철 전투망치 너가 죽은거는 재수가 없어서야 비침소리 뭐야 닥쳤다면 살았을텐데 말이야 음 닥쳤다면 살았을텐데 말이야 음 어음 닥쳤다면 살았을텐데 말이야 어음 어흠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야 이럴거야? 다름이 좀 많구나 뭐야 못봤잖아 본척하지마 러벅 너의 힘을 보여줘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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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감이야 견갑반지도 있네 정말 슬프구만 이거 환영 너무 좋은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암살자가 좋은게 아니라 환영이 좋은건데 솔직히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암살에 연동되는 기술들은 환영마법보다 아래있고 암살에 연동되는 환영마법들은 순수한 환영마법보다 밑에있어 암살때 투명알 쓰면은 은신 퍽이라던가 다른것보다 그냥 투명알 쓰고 암살하는게 더 좋고 투명알 쓰는것보다 진정을 쓰는게 더 좋아 근데 그 진정이 환영마법중에서 제일 밑에 티어야 하 아 뭐야 왜그래 아몬드 머디에르한테 보고를 하라 돈은 받아야지 그래도 아몬드 잎싹 닦으면 안되지 얘네 하고왔는데 걔같은게 임마 꺼져줄래? 샤베트가 생긴건 앤데 나이가 많잖아요 로리할만구네 가자 마법이 너무 좋아 마법이 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신기한 전사 마법은 너무 사기야 마비 걸면 다 뒤지잖아 마비 일단은 마비 면역하는 애는 솔직히 말 면역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죽일 방법이 있으니까 경치기 걸린 애도 있고 굳이 마법 그걸 안써도 이제 화산재 같은걸로 묶어버려도 되고 디에시마업도 있고 냉기스는 붙지도 못하고 침묵의 시간은 끝이다 야! 저런 응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 맞다 두배치 네번이구만 그럼 강하구만? 요또 넌 어디갔냐 저기 있었어? 그냥 은신해도 암 피소 아우 미친놈 아우 미친놈 단검으로 50대를 때려버렸다 데미지만 보면 다음 고객님 어디 계세요 저런 쟨 잘 쳐지니까 어디서 말이야 다음 낙사했어? 병신게임 가자 마흡사가 제일 약하다는 그런게 있는데 인식이 개인적으로 마흡사 제일 센거 같애 삼신계 쓰지 않는다는 뭐 순수하게 파괴마흡만 쓰겠다 하면 약하긴 한데 솔직히 마흡중에 가장 약한게 파괴마흡이잖아요 뭐 학살할땐 세긴 한데 나 왜 그 전사첨 싸우고있냐 갑자기 어딜 도망다녀 이게 바로 롤링어택이야 응? 아 야 어 야 고걸 뒤도네 다음 고객님 실드필 생각하지 마세요 뒤집니다 죽지 마세요 실드필 왜 안폈어 팠으면 살았는데 두명 잠깐 얼고있어 어 법자 하나랑 너가 무법자냐? 아 솔직히 이럴때가 제일 별로야 아 저기 또 저기 하나있네 데미 들어오는거 보니까 너 산적이지 산적이 맞긴 하네 무법자일 뿐 산적이면서 어 법도 안지키는 법도 모르는 친구 아 저런 너무 게임을 허투루하는데 야 정상적으로 좀 해보자 여기서 싸울 필요도 전혀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없이 싸우고 있었어 일단 넌 죽이고 몇명 더 있지않았냐? 이 밋밋했어? 적을 찾는 것도 일이네 머리카락이 없어서 야 머리 찔러도 죽겠다 야 야 왜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근육만 더 있었으면 진짜 멋있었을텐데 단건이 무기가 작아서 그런지 더 세보여 뭔가 느낌이 달빛 대장깔이죠? 야 야 대장장기 마을이니 무슨 친구들 다 썰리고 있는데 말이야 정신 안차리지 그럼 돼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은 경험치야 감세 가져가겠네 가자 가자 은신 진짜 잘 어울린다 은신은 암살자라서 은신을 찍어야겠네 생각했는데 은신이 그냥 올라 버려서 찍을게 없어 내가 은신을 뭐 딱 특히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냥하다 보니까 막 올라가 백 몇이야 금방 찍겠는데 제일 잘 올라갔는데 아 왜그래 진짜 정신 안 차릴거야? 어? 왜그래 누가 트위스트 치래 똥집살인마네 엉덩이만 보고 다니네 엉덩이 추뎀이라서 이거 이거 후방 치명타니까 치명타 배율이 어떻게 되지 1.5배인가? 사실상 이제 25배가 뜨면은 24배가 뜨면 36이 되는 거네 끝내주는데 그만해 누가 사슴 괴롭히래 너 누가 도망가래 도와줬는데 감사도 못할망정 딱 써 볼룬 루우드 가자 시체 좀 확인해 봐야겠다 자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죽음의 군주가 돼 있으면은 에본이 무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돼 있겠지 와이트 정도 밖에 없어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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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투방치다 까 하 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거미화 쓰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 에보니 거미면 단검색은 써도 좋지 어차피 내구도 노... 어 은신도 높으니까 전투방치 나온건 좋다 잘 다루면은 카즈 동료 중에 있잖아요 한명 걔도 줘도 되고 속공 암살 해버리면은 동료 활용도 잘 할 수 있겠다 중갑 동료 하나 데려가서 걔가 이제 걸리기 전에 그 은신을 때려버리는 거지 좋아 너 어딨냐? 나 지자력은 안 쓸 거니까 활을 못 쏘는 전사 동료가 필요해 어... 활을... 동료들이 활만 안 써도 어 전사 동료들이... 어... 드레모라군주가 그렇게 각광받지도 않았어 드레모라군주 활이 없으니까 그렇게 돌진하니까 좋아보이는 거지 쌍수에다 활 없는 동료 만약에 있으면은... 음... 그래 하긴 프레아가 제일 좋지 프레아는 이제... 피부모업도 쓰고 회복법도 쓰니까 쓰는게 많아서 활 잘 안되니까 프레아가 짱이야... 피부도 쓰고 말이야... 회복도 쓰고 말이야... 프레아는 이제 다른 팔로워들보다 약간 위에 있고 전투 능력이 프레아의 위가 이제 에보니워리어... 약간 이런 느낌이네 AI가 프레아 동급은 역시 상위 법사들? 인카운터들은? 인카운터들은? 나 뭐하냐? 아... 말... 말... 말로리? 나 세리나가 너무 쓰레기인게 이해가 안돼... 그렇게 대사 많고... 프레아가 나중에 나오는 대신인데 세리나가 대사가 훨씬 많잖아요 되게 있어보이는 여잔데... 얼굴도 잘 뽑아놨고... 너무 못싸워 세리나는... 소생도 좀 하급이고... 피 빠는게 센 것도 아니고... 마법도 약간... 거시게 하고... 세리나가 제일 이해가 안돼... 나 뭐하냐? 아하! 아하! 어쭈? 어후? 어후? 오우야 제법인데... 제법인 관계로... 여기서 이제 이 게임에서 손에 꼽을 만큼의 dps를 뽑아내는 그분이 나오거든요 무려 벌목토끼로 사람들을 학살한다든... 하측민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우야... 그건 좀 아닌듯... 지안장... 잘 가시구요... 좋아좋아... 굴러굴러! 우리의 위대하신 분...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말이야... 2월달에 나온다 그랬나? 브롤이? 브롤이... 사실 2월달에 병원갔으면은 브롤이 보고갔을지 진짜로 진심으로... 브롤이는 살짝 보고싶기도 하거든요? 무슨 전투 장면 화려한거 40분짜리라고 막 난리났던데? 궁금해... 아냐 나 병원에 이번에 가면은... 약... 아마 약물치료하고... 다시 오라 그러지 않을까?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그러면 다시 가서... 그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브롤이... 보러 갔는데 애기들만 잔뜩 있는거 아니야? 어디서 어린애 한명을 고용해서 데려가야되나? 나왔어요... 진짜라고 합니다... 좋아좋아... 고생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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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말오리, 마러리, 구청하셨어... 신용 Dá신 вал지, 고생하셨어... 신용짱이야? 그러면... 아... 아... 그들이... 명령은... 여성은... 신고...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주자쪽이 석상으로 죽기겠습니다... 무려... 석상으로 죽인다 이 말입니다... 아 아 어젯밤엔 아뇨가소리로 쯧쯧쯧쯧 쯧쯧뚯뚯뚯뚯뚯뚯뚯뚯뚯 아 아 너무 에너지가 없어 텐션도 낮고 아 이러면 안돼 어 난 병원갈때만 되면 기분이 안좋아져 하루종일 밖에 있어야 되니까 하루종일 밖에 있어야 되니까 심지어 병원이고 나 병원을 가면은 병에 걸리는 느낌이야 오히려 여기다 분노 한번 갈기고 싶은데 저 괜찮나요? 개 처맞으려나 갈기면은? 하지 말자 야 요새 이제 이 야밤에 결혼식을 하고 있죠 무려 비오는 날에도 합니다 이제 쟤네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일로 나와요 내가 일로 들어가면은 여기죠 이제 이걸 작동시켜 떨어뜨리면 되는데 한번 시범타로 맞아볼까? 이걸 맞고 죽는단 말야? 난 안죽는데? 나는 멀쩡하다 이 말이야 저건 이제 보통 뭐 저렇게 코앞에서 미는건 아니구요 당연히 저건 내가 맞아볼라고 시범타로 간거구요 일로 오셔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리면 됩니다 은근히 명당이기 때문에 어 예이 저기 싸움 났는데 궁금하지 않냐? 노래 존나 잘 부르네 붐바바밤밤 붐밤 밤바바밤밤 붐바바밤밤 붐바바밤 붐바바밤밤 붐바바바밤 붐바바바밤 신부도 화나셔야죠 원래 결혼식이 가장 화나는 법이야 어 죽음 걸렸지만 돈 내고 나올겁니다 아 나 결혼식회관 내가 써야지 80원밖에 안걸려? 어디있냐 결혼식이니깐 결혼식이니깐 기억에 있나? 아 나 찾을 수가 없어 내 눈이 지금 맛이 갔나봐 아아아아 여긴가보다 어 아닌데? 여기 맞잖아 머리 쓰는거 맞아 머리 써볼 적 있는거 같애 여깄다 아 모자라고 서있구나 보자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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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고양이잖아 누구야 좀 해봅시다 너 자수할래 자수할래 야 자수할래 형비 형비 일 안해? 잠시만요 내가 알았다 너의 잘못이 있었는데 너의 얼굴을 보여줬어 너가 내가 내가 그래서 이제 수감생활을 보낼 수가 있죠 대기를 하면은 숙련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내 기억이 숙련도가 지금 이제 다음 단계에서 아랫단 걸 하는 건 아니고 떨어졌던 걸 기억을 합니다 내 무기 누가 이거 풀어놨냐 귀중한 무기를 말이야 머리에 꽃다운 암살자 결혼식에서 난장 깠는데도 이 정도야? 저렇게 죽여버리면은 내 탓이 아니네 신기한게 내가 마음을 쓴 건 사람들이 봤는데 정작 죽인 건 다른 놈 탓이야 야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나보다 너 찾고옴 그녀는 돼지처럼 피를 흘렸지 가브리엘라에 가보시오 가브리엘라가 여전히 저 덤머였니 너? 여전히 저 덤머였니 너? 개사 살짝 빨리 했다고 캐스트 안 뜨는 것 봐 겸 놀라구 오~~ 오오오~! 보너스는 필요 없구요. 바로 죽일겁니다. 저 pas ca afterwards .. 반開始ến 가로ärkeмы 가이우스 마로가 빨리 이동하면tin 엄청 이동해 버려서 잡기 번거롭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바로 죽kan을 추천하실게요 가이우스마로를 보너스 받겠다고 어디서 죽인다?? 이 시간에 다른 게스트를 warriors 허락하면 돈을 더 많이 불립니다 어디 보자.......... 가볼까....... 아.. 가교에서 죽여도 마찬가지예요 가교 판정이 달라서 대대군 가교는 뭐 드래곤번에서도 가야 되니까 가두면 좋겠죠? 목 없는 기사가 나오는 딸기도 하고 튕겼습니다 왜 이러냐 오늘? 야 나 켠지 얼마 안 됐어 아직 다섯 시간이야 이제 다섯 시간이야 뭐 왜 이렇게 튕겨 누구한테 이렇게 튕겨 혈압약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 아우 엉덩이 아파 아우 어 난 혈압 다 올라간거 아니야 나 요즘 기분이 쎄가지고 보양식 한다고 막 처먹었는데 이것저것 저번 이번주에도 백숙 하나 구워 먹었고 백숙 고아 먹었고 어 나 약간 이제 약간 보양식 좀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압에 그런게 더 안좋기 때문에 난 기가 허해서 먹은거지 아 불안한데 나? 어떡하지? 아니야 모르지 또 이게 압이 높아서 이제 혈관에서 약간 이제 그런게 있는거잖아요 그건 아니 그건 비만인가? 아 어찌됐건 약간 혈관도 커지지 않았을까? 맛있는거 많이 먹어서 뭐 거기서 이제 저번에 내가 먹으려다가 비싸서 안 먹은 데가 있거든요 인당 사만원인가 하는 뷔페 거기 한번 가봐야겠어 한 끼에 사만원 나같은 이제 극한의 크흠 오 이런 진정해 진정해 친구들 진정해 진정해 친구들 진정해 진정해 쓰지마 어 야 잠깐만요 잠깐만 너 너 야야야야야 너 왜 야 어 이거 안 통할 때가 있다 가끔 통한거지? 어 이상한거 쓰지마 어 어 미친놈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딜 봐 뭐 가질 따 볼라 너 망토가 정말 멋지구나 그 망토 내가 가져가겠다 앗! 장비는 멋져 장비는 멋져 야 어때? 야 도와줬는데 고맙단 말도 안하냐? 야 잠깐만 가오 가오는 가오는 어 더럽게 빠르구나 어 제법이구만 잠깐 타임 턱에다가 턱에다가 구멍하나 뚫어졌습니다 가자 너무 악인으로 살고있는건가 아냐 아냐 원래 암살자가 악인이지 뭐 원이 나와 죽고싶니? 아 강신도요? 보혜시아? 벌써 나왔어 보혜시아? 나 레벨이 아 30이구나 30대 나오는 퀘스트거든요 이제 중갑 사슬 조금 주죠 에보니에다가 이제 어깨뽕만 빠진 모양인데 졸라 구리게 생겼습니다 에보니 세트보다 더 구리게 생겼어 에보니 세트의 상위 호환인데 더 구리게 생겼어 읽고 버려 고발 편지 갖다 주자 빨리 근데 사슬조끼는 인간적으로 저건 리택 해줘야돼 심했어 저거는 어? 심했잖아 아니 데드릭 아티팩트가 몇개나 된다고 디자인 그따위로 해놓으면 어떡하냐 양심 있어야지 야 무기는 그렇게 휘황찬란한데 양손 망치도 화려한데 거의 유일한거 아닙니까 중갑 그거는? 상체 상위는? 에보니 사슬조끼? 사슬갑주? 아 몰라 너무했어 그거는 더 화려하게 해줘야지 너희 부자가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캐스트를 끝내겠다 어디 누가 이기나 볼까? 어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세상에 부자가 힘을 합쳐 싸우고 있잖아 나 돕겠네 나 때리면 안되는거 때린거 아니지? 이거 잠깐 판정이 좀 이상한데? 나 뭐했냐 이거 진정 써봐 불만 있니? 없는게 좋을텐데 없는게 좋으실텐데요? 없는게 좋으실텐데요? 아드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 잠깐만 야야야 너 이거 병서판정 잠깐만 너 병서판정이야? 개신교하네 됐구요 어 야 아 말도안돼 이거 이상한데 게임 이건 아니지 어쭈 사령관 사령관 미쳤다 야 사령관이 더 쎄지 죽어다 너네 이제 아 에센지에 걸려있냐 아 왜 왜 나야 얘가 왜 병사야 아무리 봐도 경비잖아 야 경비 공권력을 사적인 데 쓰라 그랬지 다 꺼지도록 해 사라지도록 해 어 뭐야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거 너무 쉽게 봤는데 야 실화냐 야 야 나 잠깐만 나 그렇게 현상금 높아? 아 나 현상금 높네? 아 어차피 뭔가 이상하더라고 어 어 언제 나 언제 올라갔냐 기억도 안남 혹시 내가 환영으로 죽인게 나중에 판정이 떠서 그런가? 어 정산이 더졌나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시키들 툭심 좀 봐라? 야 뭐 뭐말에 샘솟는 분노가 어디갔냐 너 이 자식 이거 묘주 인물이야?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나는... 나는 기다리겠네 자신의 결투 결과를 도와줄까? 나 잘 도와줄 자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우 저런 잘했지? 어디 보자 으흠 어흠 이들도 발견 안된다 똥개미야 뭐야 훔치기 안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중에 또 갔는데 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현상 끝 흠 흠 그만 떠들어 너 완전히 안 돼 원래 결혼식장에서 바퀴 죽이면은 도와주러 오는데 잠깐 그냥 막 전투 내버리고 도망갔더니 못 봤죠? 흠 흠 하아 하아 마로 죽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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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일기도 찾아와야 되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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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일기를 훔쳐와야 된다니 정말 끔찍하구만 예가 아니었구먼 저뵘 뭔가를 는 의자가 저렇게 많냐 으흐흐흐 사라 드릴게요 추우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섀도우뷰도 바를 수 있네 말을 타면 고양이 브레멘 음악대야 가자고 으흐흐흐 나왔어요 나오세요 탑승 예에이 이거 깨고 배우면 되겠네 딱 견갑을 안 배워왔어 어우 야 파..팔롱 한 따까리? 아니야 이..어 나 근데.. 아하 아하 자네 나와 같이 가지 않겠나 파툴 훈련 시켜주네 여기까지만 해두면은 호로돌프 집이야? 세상에 실화야? 호로돌프 집 거기잖아 그..이거 왜 발송가 되있냐 호로돌프 집 안 뜨죠 여기가 거기잖아요 그 솔츠하임에서 제.. 제.. 뭐였지? 제..제..그그.. 그..응 하헤헥 제로 된놈들 나오잖아요 거기 거기죠 지하 뚤려있고 잼 장군 node 제로 된 놈들 나오잖아요 거기 거기죠 지하 뚫려있고 장군 퀘스트 하러 가는 길에 야 거기까지 가져갔어? 나중에 갖고 오라 이거지? 나한테 간접적으로 나중에 가져와도 된다 이 말이지? 말도 버리고 간다 말보다 고양이가 빠르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고양이는 물 안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호코섬이랑 저런데다가 되어있으면 마커가 안뜯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자기 마커가 없어서 뭐 버그다 싶을 수 있는데 버그가 버그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긴 하다 저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찾으시면 될 겁니다 솔츠하임 진행을 안해도 생겨있어요 혐의죠 거짓말이야 고인 לא 정시들면 솔츠하임 캐스트 제가 마커에서 지내는 내용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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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 너넨 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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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예 여기서 이제 시대를 안 죽인다면은 광대 세트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뭐 남겨놔도 없어졌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해결할 생각 없니? 어우야 잠깐만요 너무 아픈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생각보다 많이 아픈데? 아직도 초급에서는 내가 저런 데미지를 감당해야 된단 말인가? 여기는 화살 창 나오고 내려가면은 쇼컷이죠 두명이라고? 나 두명은 싫은데 나 그냥 갈래 여기도 벽에서 한명 나왔던 걸 왜 가는데? 하 미친놈 어디서 말이야 자신감 붙어서 뒤에 있는 놈들 제거할 거야 하 미친놈 어디서 말이야 어차피 이제 이 공간 외에 여기는 다 이제 우리꺼이기 때문에 가도 무난합니다 야 초면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달려가도 안 걸려 솜 솜 억제도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유일했니 너가? 어 야 걸리네? 아 얘랑 하나 더 있었던가? 트롤 트롤 레임드가 나옵니다 자 우더프릭트 꺼지시구요 지나가 지나가 초 초 초 초 저런 제법이구만 1레벨 주제에 그렇지 나도 와 어딨어 죽었어 이미? 아 아 못 본걸로 하 달은 전혀 따고 싶지 않구요? 센놈이죠? 센놈 맞니? 보여줘 나한테 너에 대해서 졸라 센놈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어어어어어어어어얼 야 그걸 코앞에서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냐? 어디서 말이야 승천이야 시설을 여기서 죽이게 되면은 시설을 세트를 얻을 수가 있고 애보리 단검도 먹을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닌가 근데 이제 살려주게 되면 시설을 동료로 쓸 수가 있죠 방어력이 없는데 장비가 저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잘 싸웁니다 레벨도 한도가 높고요 근데 이제 5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단원이 더 세요 신기한 게 아픈 척하죠? 일어납니다 덤빕니다 이상한 놈이야 아포아는 널 보며 썸네일을 찍겠네 감사히 여기도록 좋은 썸네일이야 가자 가자 애보리 단검 따위 필요하지 않다 내게는 그 위가 있다 아스트레아가 이제 진행을 하다보면은 단검을 주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만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던 아스트레아를 처음 만났던 단검을 이제 훔치기 소멸치기 퍽으로 가진 무기를 훔치기로 해서 훔쳐주면은 이제 벌목용 도끼 같은 걸로 바뀌거든요 무기가 다른 거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이제 그 이벤트로 칼을 넘겨주게 되면은 칼이 두 개가 됩니다 개꿀이죠 펠스투스 한테 가자 재앙을 조리하는 법 재앙조리사야? 13,000원인데 벌써 그 훔치고 영원히 두 개가 되겠니 흔히 그 훔치고 엔터가 그 훔치고 그 훔치고 그 훔치고 그 훔치고 그 훔치고 마르카스 요새에 가서 요리사에게서 누가 미시카인지 알아오라 어 이제 같이 마크 엔톤 버란 여길 왜 왔냐? 개뜬금 없이 나 미쳤나봐 막 이상한 데 가고 있어 내려가 응 아오 피곤해 버란아 빨리 빨리 버란아 빨리 에너지가 없다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내일 결과도 있고 검사 결과는 뭐 진작에 나왔지만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은 이제 큰일 나거든요 불안하네 여길 왜 왔냐 여기가 아니라 이제 영주 옆방인데 이렇게 불안한 날에는 여기 스카이립을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 돼 얼마나 편해 미식가 누구냐 다크브라더 오더라고 세명 앞에서 거밍아웃 해줍니다 도망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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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라 이말이야 어 도망가봐라 이말이야 도망가봐라 이말이야 도망가봐라 이말이야 잠깐만 너 너무 멍청하게 잡은거 아니냐 여기 문이 없는 게 너희 세 명한테 재앙이 될 수가 있어 어? 조용히 혼자 죽는 게 어때? 지들끼리 싸우잖아? 어디가니? 써넣법! 어헴 뭐 대화할 거 있나? 우리 이 친구들 어헴 얘는 개먹이로 주면 좋을 것이야 환영 암살 재밌는데? 싸우는 구경도 하고 약간 이제 평소에 인가민가 했던 애들 싸움 붙여봐도 되겠다 이걸로 어디 화이사가 됐죠 지금 우리 튼튼한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데려가 볼까? 허 튼튼이 아니지? 잘 갈 수 있지 잘 갈 수 있지 어이구 고작 260 입은 걸로 낑깡대면 어떡하냐 아 아 거인이나 잡고 갈까? 스튜미도 많다 야 역시 얘가 많긴 하다 이걸 못 올라가니? 여기는 이제 종굴계 쌓인 그곳이네 상자 설고 가야지 곳이 아니구나 나 꽤 세졌는데 어떻게 함 떠? 어? 함 떴마 어? 어디서 말이여 어? 어쭈 제법인데 대화를 해결하자 어? 대화를 해결하자 어? 어? 대화를 해결하자 우리 어? 보이는 척이야 안 보이면서 야! 엉덩이 안 돼? 엉덩이 엉덩이 젠 마 어? 안 보이지? 젠 마 드럽게 드럽게 엉덩이 드럽게 멀리 있네 엉덩이 야 이거 드래곤 잡는건 테크닉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진짜 인간적으로 어 리얼 드래곤 잡으려면은 테크닉이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빨대 꼬기 전에 해야지 안걸리는거 아니야 투명화 은신 구르기 어택 이거밖에 은신 데미지 넣을거 없다 안그럼 전사처럼 싸워야 된다는건데 어떻게 힘들지 단순할수록 재밌는 법 캬아 밖에 있으면은 이제 강에 밀어버리면 되고 여기 있으면 숨겨놓으면은 안걸리게 됩니다 강에 밀어버리고 싶지만 비테니스가 숨겨놔야겠죠 보너스 받을라면은 이번에 보너스 받을까? 이리 이렇게 들어서 어디였지? 일단 통행증 먼저 이리 오세요 어디였냐? 저 뒤쪽인가 보다 더럽게 무겁네 진짜 우크 녀석 미지까가 아니라 시지까였나봐 더럽게 무거워 아냐아냐 여기 아니야 미친게임아 구속에다 천호박아 놔야 돼 됐다 올라갑니다 서브트 깼으니까 아아 굴 까지겠네 이거 가자아 저 가짜 황제를 죽이러 가면 되나? 이거 리스를 너무 가수 평가하는 거 아닌가 말도 못 듣는 놈들이 말이야 야적의 반지 이거 파괴죠? 파괴은신 어딨냐? 10% 10% 그럭저럭 좋은 거 같긴 한데 파괴도 은신은 은신이랑 파괴 둘 다 10%가 은근히 크기 때문에 어 특히 은신이 이제 10%가 올라가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선이 딱 있으니까 뭐하냐 대화도 안하고 나왔어 그래 야 유부녀가 아니었으면은 미연씨처럼 호감도를 올려가지고 배신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을까? 너무 갔나? 그럴 여자였으면은 불륜을 했겠지 좋은 발상이야 어우야 나 판매 좀 하고 가야겠다 아 왜 이렇게 혀가 아프냐 아까 너무 된장국을 뜨겁게 먹었나? 정산 좀 해주세요 나 너무 장비가 많아요 지금 아 돈 왜케 없어 피카츄 벅정 따위덥서 그러고 보니 이번 올해 촌데 뭐 없나? 올해 초면은 약간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나 자꾸 이상한데 간다나? 작년 초에는 뭐가 있었던거 같은데 요즘 티비를 안보니까 약간 월초 같지가 않아 티비 볼일이 없네 내가 뭐 어디가서 티비 보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컴퓨터로 게임하고 방송하고 티비 볼일이 없어 티비 오히려 요즘 더 안보를거 같아 다른 사람들도 티비 보는 사람 있나요? 야 너 되게 무섭게 생겼다 참 졸라 무섭게 생겼다 아니 시방 지금 미식가한테 잠깐 기다려보시게 뭐지 셰프의 옷을 입고 셰프의 옷을 입고 사람을 요리하는 요리사 양살자 너 너 솔직히 말해 오른쪽 눈 그 의안이지 찌그러져가지고 기계로 바꾼거 같은데 반짝임이 없어 지금 탁하잖아 달콤한 빵 달콤한 빵 벌꿀술 몇 방울 넌 루트 하나 호쿠오기 호쿠오기 아리아이요 뿌따르 메디피크다 자 자린 뿌리는 자살을 때 써야지 원래 약간 이제 암살자들이 뭐 걸릴 것 같으면은 권총으로 자살하잖아요 여기 권총이 없으니까 자린 뿌리 먹고 자살하면 되지 빨리 오세요 알아서 뛰어오세요 어우 달려오는 속도 좀 봐 그렇게 느리적거리더니 빨리 와 따라가면은 걸어옵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서 야 냄비에 있는 거 다 튄 거 아니냐 막 냄비가 뭐 이렇게 깨지지 않냐 야 이거 황제 먹을 거야 그걸로 맞 뭐 두개굴 막 깨질 때까지 맞는 거 아니냐 가져가면은 어우 불안한데 얘 장비 좀 봐라 어어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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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어 진정하세요 여긴 제 자리입니다 여긴 제 전용 자리에요 죽어서 벌써 가짜 황제의상 난 가져갈거야 어머 호쭈? 너 좀 약하다? 아닌가? 내가 더 약한가? 아니야 나 강하다 아 강하지 않아 열심히 싸우시고요 황제부터 죽여버리네 얘네들 미칫돈들이네 야 싸워 어? 야 황제만 죽이는 놈이 어딘냐 세상에 으응? 으응? 살인기인데 이러니까? 누가 여기 문 열어놨니? 그 문은 내 전용이란다 자 너도 죽을래? 어쭈어쭈어쭈어쭈어쭈 이리와 이리와 하하하 이 왕궁엔 지금 아무도 없다 몇에 필요하다고? 일단은 황제 옷을 벗겨가자 어차피 갓 나가면은 걔 지장할 거 아니야? 옷 은근히 예쁘다 야 견갑이기도 하고 이거 내가 가져가서 나중에 입을래 지금 아니면은 구하지도 못하잖아 원래 암살자들 약간 멋있는 애들은 저런 거 입는단 말이죠 당연히 안 가지고요 첨이야 온 김에 가져간다 가자아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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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하면 너희 못 보지 않냐? 이벤트 써도 전부 생각했던건데 어 어떻게 볼거야 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 플러스로 안쪽은 내가 다 죽여서 나만한 사람이 없지 어쩔건데 어쩔건데 아 흠흠 아 아 제 옆에 회부를 들고 있는 옆에 있는 저 건축물 보니까 초코송이 먹고 싶다 아 아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풀려버렸어 투명하가 아 아 말도 안 돼 가만히 있어 너도 가만히 있어 응 잘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게 신상에 좋은거야 아 가만히 있어 어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목에 와구니가 꼈어 목에 와구니가 꼈어 좋아 제니타르 어 좋은거 있네 전부 탈출하겠습니다 현상 걸린거 있냐 뭔가 되게 어 미묘하다 80번이야 참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아니겠지 뭐 걸려서도 그냥 돈매 돈 내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좀 찝찝하다 일로 갈 수도 있구요 스카이딥으로 갈 수도 있죠 대기 되는거 보니까 일로 가자 그냥 흠흠흠흠흠흠 저 집에서 아이고 말도 있구요 mpc 둘이나 있구요 위에도 있구요 어디 누구부터 해치울까 음 일단 보류하고 위부터 제거하겠어 프레딧터처럼 투명한 상태를 죽여야 꿀잼인데 말들은 봐도 반응이 없죠 시방 여기서 뭐하는거야? 일하는거야? 야 망 안봐? 장작을 옮긴단 말이야 지금? 개정신이니? 미친놈이구만 어세신크리드였으면 이렇게 촤악하고 둘다 팍팍 죽였을텐데 우리 할아버지 여기있잖아 할아버지가 문 열어준거 아닐까? 아 이 얘기는 전 했으니까 또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영상 남아있다 영상 내려야지 창피해 어쭈? 제법인데 시방 제법이라 이말이야 아 딱 돼 으응 으응 가자아 이렇게 때리면 둘다 맞지 않을까? 아 으응 그렇지 저국지의 단검 하나씩 봐가지고요 누가 쐈어 방금 그 전기 뭐야 내가 가니까 쓰러져 버림 야 어디서 방심을 해 늑대 인간 하나 잡았다고 이 불길 속에서 어?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잠깐만요 병원에서 왔네 아 또 왔구나 근데 저 좋다 병원에서 문자 보내주는거 솔직히 나 병원에서 문자 안 보내줬으면 못 갔을거 같애 진짜로 어 깜짝아 아 왜그래 아 졸라졸라 놀라잖아 바브리엘라 숨져버렸어? 아 저는 암살만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약한거 아냐? 어? 가브리엘라 얼굴 좀 보자 야 야 쇼컨 미인이었구만 아깝구만 꺼져 뭐 있냐 똑같네 어디 나지여 차 맞고 계세요? 아이고 레벨업했다 야 쏴봐 아우 야 잠깐만 어디서 말이야 어떻게 안 조심해? 야 아우 아 의심 안 한다고? 가자 아 알았어 꺼져 아이 말 존나 많네 쟤 나 의심하고 있었어 저 꼴을 보니까 아 망했다 야 문 열어줄 생각 없냐? 나 이거 열면 풀리거든? 니가 열어 그래 얼마나 똑똑해 아이구 싸움 났죠? 난 거기서 혼자 타주고 나는 마더 품에서 안전하게 탈출하겠어 거구 오 아 피곤하다 흐흐 흐흑 하음 아휴 피곤하다 흐흑 눈 떠지는거 약간 리얼하네 눈 떠지는거 약간 리얼하네 네 팔로워 낼 수 있는 다크 브라더 회원들은 거의 다 인간이냐 암살자 보냈을 때 오는 애들은 거의 뭐 아르곤이안이나 카짓인데 요상해 다크 브라더 후드 생츄워리 다크 브라더 후드 생츄워리 열어 그렇지 시끄러 당검 주세요 당검 고 좋은 당검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내놔요 애는 대화를 끝내자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신자다 너가 리스너라 그래서 쫄려서 내가 없애버릴라 그랬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얘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제국이 자기 집 앞까지 문을 열어줬을 리가 없단 말이지 배신자 배신자 녀석 뭔 소리야 음 음 죽어 예에이 버려 옛날 무기에 흥미없다 야 데미지 두배에요 훌륭하죠 꺼져라 아스트릿 아스트릿 이 죽음 저희의 미래가 엄마로 섬레일을 짓고 마감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하지 마세요. 대사주로 때문에 썸네일이 안 나온다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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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그만 치세요, 어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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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나세일의 계획을 통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시청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을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함께 오케이! 사디스 만세 여기서 다크 브라더도 캐스트 였구요 뭐 레벨업 했습니다 찍어도 찍어야죠 원래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모두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나 왜그래 나 찍고 갈꺼야 그럼 내일은 휴방이니까 1월 5일날 뵙겠습니다 정확히 1월 5일 저녁에 유튜브 올라가니까 저녁에도 뵐게요 그럼 수고하셨구요 고생하셨구요 좋은 주말 보내다 그러면 안되지 저녁에다 주말에 방송할거니까 좋은 금요일 보내시구요 불금 잘 보내시구요 저는 내일 모레 뵈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하스 5 1 5 5 감사합니다.